오늘은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에서 자유함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 30대 여인이 진료실을 찾았는데 들어올 때부터 몸을 떨면서 식은땀이 나고 가슴 맥박이 130회 이상 뛰고 그야말로 어쩌할 줄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상황 속에 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혹시 갑상선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어떤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셨나 혹시 아니면 다른 어떤 내과적인 이러한 물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통해서 다 이제 웬만한 건 확인을 해봤더니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야말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주 분비되는 그러한 양이 갑자기 많아지다가 보니까 혈압도 올라가고 당도 올라가고 또 심장 박동도 올라가고 또 온몸이 경직되고 두려움에 뜨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웬만한 스트레스는 그냥 견딜 수가 있는 스트레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한계 상황이 넘어서게 됩니다. 이건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한 정도의 스트레스는 아무런 어떤 영향이 나타나질 않지만은 그러나 물이 어느 순간에 넘치기 전까지는 잔잔하지만은 그러나 넘치는 순간 이렇게 물이 밖으로 튀쳐 나오는 것처럼 또 벽돌을 테스트할 때 과중이 계속 될 때까지는 견딜 때까지는 벽돌이 깨지지 않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점차적으로 500km, 600km 이렇게 쭉 올라다 보면 어느 순간에 빵 하고 깨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항복점이라고 합니다. 항복점. 그때까지는 별 이상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병이 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보통 때는 병이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어느 순간에 병균이 그 면역체계를 이기는 그 순간이 있다. 그때 병이 확 발병을 하는 거예요. 암도 마찬가지예요. 암이 발병하기까지는 그러한 많은 과정을 겪입니다.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찾아서 다 살해하는 자연사례세포라든지 T세포라든지 B세포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충만해 있고 넉넉히 이길 수 있으면 어떠한 병균이 우리를 침투한다 할지라도 바이러스가 침투한다 할지라도 병에 걸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한계 상황이 넘어설 때 와해가 되는 것이에요. 몸도 와해가 돼서 병이 생기고 또 정신도 와해가 돼서 그것이 불안증, 우울증, 강박증, 두려움, 공황장애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야말로 피폐해지고 말할 수 없는 이러한 불안과 고통 속에서 그 삶의 질이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원적인 두려움 이러한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 중에 가장 최상위의 요인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 두려워해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것은 여러 가지의 공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다섯 가지를 되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한 원인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면역체계의 와해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요사이 조기 침해가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 침해가 발병하는 원인은 급격한 뇌세포의 노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데 그 노화의 과정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원인은 활성산소라고 하는 산소의 전자 하나가 부족해서 불안전한 산소예요. 이것이 계속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세포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를 파괴함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노화가 되는 거예요. 침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소통 전문가로 유명한 분이 유튜브에 나와서 또 집회 중에 고백을 했지 않습니다. 갑자기 숫자가 잘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집 주소도 잘 생각이 안 나. 전화번호도 생각하려 하니까 힘이 들어.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아 알츠하이머 침해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강연하기가 매우 힘들게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벌써 50대 초반인 그가 그러한 급속도의 어떠한 침해, 조기 침해를 걸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두려움에서 기인한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지는 것만큼 급속도로 이 자율신경이 와해되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율신경이 와해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잡혀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안정감을 찾는 건데 급속에 스트레스가 되면 스트레스 홀몬이 많이 분비가 되죠. 그러면 교감신경이 흥분하다가 보면 그야말로 경고 시스템이 발동이 된다. 그렇게 되면 심장이 빨리 뛰어서 심장 피를 막 공급해줘야 돼요. 싸울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혈관, 심장이나 뇌에 있는 혈관들이 근육으로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싸울 준비를 하다 보니까 또 중요한 기관인 소화기관들의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소화불량증이 생기는 거예요. 스트레스 홀몬이 많아집니다. 변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장운동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소화운동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검사를 해보면 그냥 음식물이 5시간, 6시간 지나는 대로 그대로 위 속에 남아있어요. 그대로 위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장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심장은 빨리 뛴다. 맥박도 빨리 뛸 뿐만이 아니라 혈압도 올라가고 당도 올라간다. 이와 같이 두려움의 상황 속에 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기능만을 집중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기능이 급속도로 기능이 올라가는 거예요. 눈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주위에 있는 환경의 두려운 환경을 피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 근육 세포에 그냥 피가 모이기 때문에 급히 도망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지기 위해서 그만큼 균형이 상실이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균형이.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급격한 활성산소의 증가, 세포의 노화, 또 소화기능의 저하, 면역체계의 저하. 그래서 치주염 같은 게 자주 생기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이가 아픈 거예요.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균이 침투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안, 마음의 화평이 육신의 생명이라고 했는데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그러한 평안이 육신의 평안도 가져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두려움에는 다섯 가지의 심리학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자기 자신이 사라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재판이 나기를 택시를 타고 간 여대생이 자기가 다니는 대학에 가자고 했더니 그 기사가 말을 잘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대학으로 가니까 자기를 납치한 걸로 오해를 했다. 그렇게 해서 두려움 속에서 차문을 열고 고속도로에서 뛰쳐내리다가 뒤에서 오는 차에 치여서 사망하고 말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기사나 치인 사람은 무죄로 되고 어찌할 수가 없는 거니까. 오해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이런 극도의 불안과 공포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일으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소멸에 대한 두려움. 자기 자신이 납치돼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사활이 판단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절단에 대한 두려움. 내 신체가 상하는 두려움. 여러분 곤충이나 뱀을 아주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아주 박해벌레만 봐도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절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해요. 자기 몸의 신체의 일부를 잃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유명한 부자 한 사람이 산책을 하다가 들짐승을 만나서 그 두려움으로 숨도 쉬지 못하고 살아나긴 했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숨지고 말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유상실에 대한 두려움. 어떤 대인관계 속에서 내가 이 사람과 사귀게 되면 내게 어떠한 내 자유가 상실된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도 혹시 내가 결혼하게 되면 저 사람에게 내가 얽매이지 않을까.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 삶이 폐쇄되지 않나. 억압당하지 않을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내가 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냥 억압당하는 그러한 자유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과의 대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혼도 하는 것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이를 낳는 것도 내 자유가 상실될까 봐 아이를 낳는 것까지 회피하는 그런 게 이것이 바로 자유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네 번째로는 분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바로 소위 말하는 왕따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따돌림을 받고 관계를 잃어버릴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 사실 이러한 두려움은 질투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는 것. 그래서 이러한 분리의 두려움 때문에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딴 여자를 보고 있다. 그러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러한 질투하고 혹시 의처증, 의부증 이러한 것들이 다 분리 두려움이에요. 내가 배신당하면 어떡할까.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유명인들이나 강연자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이러한 자들이 이러한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에 잘 빠지는 이유가 이러한 분리에 대한 중독, 두려움. 혹시 내 인기가 떨어지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살지?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러한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술에 빠지고 또 마약에 빠지고 그래서 많은 그러한 유명인들이 그러한 것에 인해서 구속되고 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그 원인이 두려움에서 기인한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마주 마구는 자아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원초적인 두려움입니다. 죄책감으로 인한 두려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여 네가 이걸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래서 이것은 자아가 이제 내가 완전히 상실해 버린다는 것. 이것은 죽음의 공포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근본적인 해방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자아 상실에서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이러한 자아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육해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죽어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 거듭날 때 그때부터 새로운 생명과 영생이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근원적인 두려움에서 자육해되는 그 근원이 제공이 된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로루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신 그 목적이 뭐냐. 14절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다 이거예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대신 죽음을 통하여 육체적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이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자아상실에 대한 공포에서 자유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자녀들의 문제 또 부부간의 서로의 문제 또 직장에서의 대인관계에서의 문제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사실은 두려움 속에서 평생 종로를 타는 두려움 속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이란 이겁니다. 그래서 뭐 자아상실의 문제이든 이러한 불리의 불안 이러한 여러 가지 절단의 두려움 소멸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것들의 그 근원이 바로 모든 것이 자아상실에 대한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러한 원초적인 두려움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스트레스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정복하기 위해서 죽음에 매여서 평생 종로를 탄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모든 생명을 십자가의 넘김으로 말미암아 그의 시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요.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 두려움에 대한 진정한 해방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첫째로 우리는 시편 오늘 46편 1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의 문제 생명의 위협받는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 자녀와 또 배우자 간의 문제 이러한 분리와 상실과 절단과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묵상했어요. 제가 병이 들어서 폐색전증이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도 있어요.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때 이 말씀이 말씀 한마디가 저를 얼마나 위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라.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우주 만물이 사라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보장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 제가 독일의 유학 시절에 초창기에 문화적인 충격과 여러 가지 앞으로 공부에 대한 부담과 여러 가지 많은 불안증과 불면증이 시달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읽은 책 하나 바로 코리텐붐 여사 네덜란드 그 분이죠. 그런데 유대인들 전쟁 났을 때 나치로부터 유대인들이 다 소환돼서 죽음으로 가는 걸 알고 자기 집에 유대인들을 몰래 숨겨서 살다가 누가 고발해가지고 잡혀간 거야. 온 가족이 다 유대인들 수용소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럴 때 이 코리텐붐 여사가 도저히 이러한 상황을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4개월 동안 독방에서 지내면서 그 옆에 있는 방에서 막 비명소리가 나고 그 나치의 게슈타퍼들이 막 고문하면서 막 비명소리가 끊이질 않고 들리는 것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죽을 수 있을까 도저히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이 난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시든지 내가 어떻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그 감옥 바닥에 그 개미 한 마리가 그렇게 쭉 나오더니 막 그 방 한가운데를 지나가는데 천장에서 물이 뚝 떨어졌는데 그 개미 앞에 뚝 떨어진 거예요. 그 개미가 그냥 물변악을 받은 거죠. 그러더니 개미가 갑자기 뒤를 돌아다니 자기가 나온 곳으로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 숨어버리더라. 그걸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코리아 바로 저 개미가 그 숨을 곳을 찾듯이 내가 바로 너의 피난처가 된다. I am your hidden place 내가 너의 숨을 곳이야. 그러니 개슈타포 그 발자국 소리 두려워할 거 없어. 너는 나에게 와서 나를 피난처로 삼으면 된다. 그 말씀 그 음성이 그에게 그 깊은 심령 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쓴 거예요. God is my hidden place 하나님은 나의 숨겨진 피할 장소요. 나의 피난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야외이신 예수께 피하는 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극도의 위험을 당할 때도 있고 사고의 위험을 당할 때도 있고 병에 갑작스런 난치병의 위험을 당할 때도 있고 이러한 위험 속에서 죽음의 고비를 앞두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하는 자는 결코 정제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도피성이에요. 나의 구원의 방주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피난처가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것이 바로 코리텐붐 여사가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수감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분류를 하는 과정에 그 코리텐붐 여사가 이상하게 좀 이렇게 잘못 분류가 돼가지고 풀려나는 쪽으로 그냥 잘못 분류가 됐어요. 자기 언니들이나 자기 부모들은 다 죽었죠. 그 수용소에서. 그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나와서 전 일생 동안을 간증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는 것을 간증하면서 소많은 사람들에게 참 이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저 같은 사람에게도 그 코리텐붐 여사가 쓴 책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공부의 참 결과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주관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사실 두려움의 뿌리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굳건하게 믿는다면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그냥 목이 바짝 마르고 그냥 그 공포 속에서 그냥 몸과 마음이 그냥 완전히 피폐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요호와 하나님 요호와 이레의 하나님 엠마뉴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호와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 요호와 체바우트 만군의 주이신 요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요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요. 나는 의사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다 의지할 때 우리는 이러한 근원적인 두려움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내 왕과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피곤해서 지쳐있어서 저 왕들이 다시 와서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속에서 그냥 몸과 마음이 지치고 말았어요. 그때 창세기 15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릴바다를 지날 때 그 광풍 유라굴로의 광풍이 큰 물결이 나고 배가 잠기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두려워 떨었습니까 그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운 거 아니에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주여 일어나서 나를 도와주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말씀 한마디 잠잠하라 하며 파도가 잠잠해진 거예요 바람이 잠잠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의 믿음이 왜 이렇게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나무리신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믿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자육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에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불가운데 물가운데 물을 지나거나 불가운데 그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근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요 나는 너는 내 것이다 도장을 꽉 찍어놨다 소유 도장을 찍은 거예요 소유 도장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에 도장을 찍은 거예요 성령으로 인침을 했다고 그랬어요 777 완전 숫자로 인침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런 확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로마서 강의 책을 쓴 크리소스톰 요하네스 크리소스톰이죠 초대교회 교부라고 하시는 그 크리소스톰 그 크리소스톰 이라는 그 말은 황금의 입이라는 그러한 별명이에요 원래는 요하네스입니다 그 요하네스가 그 유독시아 왕회의 모함으로 죽음의 귀양사리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 설교 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저들이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아와 같이 되고 저들이 나를 구릉덩이에 던진다면 나는 에레미아와 같이 될 것이며 나를 바다에 던진다면 나는 요나와 같이 될 것이며 사자의 구레 나를 던진다면 나는 다니엘 같이 되고 돌로 친다면 나는 스테반 같이 될 것이며 목을 벤다면 침례 요한처럼 될 것이요 매를 때린다면 우리는 사도 바올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셋째로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가장 중요한 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분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코리템 붐이 쓴 책 중에 또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그가 라벤스부르기라고 하는 수영소에서 수영대서 이제 곧 죽게 된 그 순간에 밤에 그 언니와 함께 잠깐 수영소 밖에 그 별이 바짝 빛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 아름다운 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신 하나님 왜 저희들은 잃어버리셨습니까 잃으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어찌 해야 됩니까 그때 언니인 베티가 이렇게 말합니다 코리아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 그랬어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대요 그러면서 코리 바로 주님 앞에 너는 느낌이나 감정을 믿지 말고 주님의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 그래서 그때부터 코리아의 신앙은 느낌에 있지 않았어요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40여일 거쳐서 가까이 들어와서 이제 가난한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12명의 정탄군 중에 10명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보고에 의해서 그들은 메뚜기 콤플렉스에 사로잡혀서 그냥 울고 불고 난리라 우리는 우리 밥이다 이겁니다 밥이다 저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소와 갈렙 두 사람만큼은 저들은 능히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요소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난한 땅에 들어갔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의 뼈를 다 광야에 40년 동안의 그 광야를 헤매다가 그 뼈를 거기서 묻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두려움에서 해방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영생으로 보장받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에 부정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말씀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이런 두려움과 같은 모든 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귀의 미혹이에요 어떠한 지옥 같은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사도바울이 로마의 황제의 심판을 받으러 죄수로 끌려가다가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어 일어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네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배가 파손되지 않는다 너는 살아서 로마로 들어갈 것이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정 27장 25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는 믿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죽지 않는다 결코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망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사실을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는 두려움에서 해방시켰고 또 거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이 두려움과 불안이 오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두 가지 세계에 불균형이 있을 때 그러한 불안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것은 특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전도하고 또한 늘 경건 생활을 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또 다른 세계는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직분이 있다 이겁니다 직장이 있고 대인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세계가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야 그 사람의 삶 속에 편안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서의 직분이 있고 세상 속에서의 직분이 있다 이거 그러한 두 세계에서의 모든 직분들이 균형을 맞아야 된다 이거 마틴 루터가 수많은 책을 많이 쓰고 기도를 하루에 4시간씩 했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저수로 활동을 하고 종교계획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그가 늘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있던 비결이 뭐냐 나는 세상 속에서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그냥 자객을 보내서 어디 가든지 죽음의 위험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를 위하여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균형을 맞춘다 균형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지만 그러나 내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었지만은 그러나 파도가 하고 바람이 부니까 그것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바다에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가지 환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게 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봐요 바람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해 하니까 바다 위를 걷다가 그냥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바다 위를 걷고 계시는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겁니다 영적 세계를 바라봤다 이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다가와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주님과 함께 무사히 배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란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까닭없이 모함을 당하고 실패하고 사고 위험이 있고 핍박을 당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 분리의 상실감의 두려움 소멸에 대한 두려움 자아상실에 대한 두려움 절단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 속에 있는 삶이 세상 속에서의 삶이지만 이것이 환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여기서 바로 터닝포인트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담대해야 된다 이거 담대해야 돼요 왜 담대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께서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바로 내가 이 세상의 환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 예수 크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세상의 환란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의 역사로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라 바로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우서 1장 7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마음이란 말은 그 원어가 어떻게 되냐면 스피릿이에요 푸뉴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두려움의 영이라는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영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영이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바로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마음 근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라는 것은 절제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영적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의 영이에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유일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모든 공격을 이기고 내 옛사람 내 정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 오는 겁니까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굳건하게 붙잡는 믿음이에요 1.1핵도 내게 해주신 그 말씀 볼지어다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나는 부하리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근원적인 두려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존재 상실에 대한 두려움 분리에 대한 두려움 소멸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또한 갑작스런 난치병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자녀의 여러 가지 문제 사고의 문제에 앞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모든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두려움에 그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 두려움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란과 두려움과 역경과 고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위한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침례를 주시고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나의 의사로 나의 정복자여 나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이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이 심판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진정한 세상의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죽음으로 읽어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주 예수께 나오십시오 주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의 방주시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을 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적과 꿀이 흐른 풍성한 생명 평안과 모든 은혜와 사랑과 근신함과 절제와 담대함 가운데 여러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믿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회개하여 나의 모든 지은 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사함을 받고 이제 나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연합하여 이제는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하드립니다